90년대 미국 유명 시트콤 프렌즈에서 첸들러 역을 맡았던 배우 매튜 페리가 54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매튜 페리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쯤 로스앤젤레스 북쪽 퍼시픽 펠리세이즈시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매튜 페리는 집안의 욕조 물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범죄와 연관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A 경찰은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매튜 페리는 캐나다 출신으로 10대 중반의 LA에 도착해서 배우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방송됐던 시트콤 프렌즈에서 냉소석이면서도 유머가 넘치는 캐릭터인 첸들러 빙을 연기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프렌즈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페리는 동시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 증세로 재활원을 오가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